이렇게 찍는다는 발상이 재밌잖아 이게 우리 어디 갔을까 내가 뜻하지 않는 행운이랄까 일단은 친구들 만나는 게 최고로 기분 좋았고 그 어렸을 때 그 기분만 갖고 만나는 거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친구라면 그 단어만 갖고도 막 가슴 설레고 어릴 적 우리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순박했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금방 저절들 수 있다는 거 영원한 거 하니까 친구라는 거야